전 매형을 찾아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이집트 국적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였던 자신의 누나에게 돈을 더 보내라고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못 이긴 건데 자신의 처지를 잊었던 걸까요? 이 남성,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노화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고 남성 두 명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손을 싸맸 남성이 먼저 나오고 다른 남성도 뒤따라 나옵니다. 지난 6일 밤 10시 반쯤 자신의 전 매형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이집트 국적의 20대 남성 A씨와 지인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전 매형과 처남의 관계로 A씨는 누나에게 돈을 더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 집에 찾아가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약 5분 후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이 있었는데 화를 참지 못해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직장 동료 등을 접촉해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지난 10일 경찰서로 자수하러 온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고맙습니다.